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토요일 날 지난주에 30만이 운집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수십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주노총 전국민중대회에서 한 1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민주당 집회에서 20만 아마 민주당 집회에서 그 경찰들이 그렇게 막지 않았다 그러면 가운데를 갈라놨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대중들이 모였을 텐데 하여튼 그 수십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한 10만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펜스를 밀어버려서 전차선을 다 우리가 장악했었죠 그런데 이제 축불 대회 축불 행진인가요 거기서 할 때 하기 전에 이미 아주 약삭빠르게 경찰들이 가운데를 쫙 서왔고 차선을 완전히 막아버리더라고요 저쪽 차선을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8번 출구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붐볐는데 굉장히 위험했죠 갈 데가 없어서 대중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 대회 그리고 축불 대행진 또 민주당 장외 집회 이렇게 연결된 대회였습니다 나온 얘기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그런데 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들하고 신뢰이가 붙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 6명이 연행되고요 9명이 부상됐다 저도 좀 늦게 나가 봤는데 앰브란스가 10대 이상 막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부상당한 시민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야 5단과 함께 전국 집회를 시청합에서 연다고 합니다 전국노동자대회도 1차 퇴진 총골기가 있었고요 11월 20일 12월이 연이어서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교협의 교수 한 분이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전국에서 교수들의 시극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찰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경찰이 어떻게 시민들을 진압했는지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개 지역에서 각자 개별 집회를 하고 시청합으로 모이는데 그 행진을 막으면서 아주 경절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합류하는 게 이렇게 집회를 어떻게든지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집회에서도 차선을 막아서 대중들이 운집하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 할 듯이 경찰이 달라진 점이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투모를 쓰고요 전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진압하려고 나온 거죠 그래갖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 과거의 독재시대에 돌아간 느낌들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도 봤는데 원래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전차선을 다 쓸 수 있었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펜슬을 뚫어버려왔고 그런데 이제 촛불 대회 촛불 행진 집회에서부터는 경찰이 살금은이 들어왔고 아주 알밉게 들어와서 반쪽 차선만 쓰게 만들고요 많은 시민들이 뒤에 있었는데 운집회에 있었는데 길게 늘어서는 그래서 이쪽 인도와 저쪽 인도가 있었는데 저쪽 인도 8번 출구 인도 쪽에 있는 시민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지인을 만나려고 8번 출구에서 7번 출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있어 한참 돌아가서 왔습니다 우리는 8번 출구로 그런데 7번 출구 쪽에서도 우리가 많이 집회를 했잖아요 그쪽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서서문 쪽에서 오는 도로도 완전히 차단해서 경찰의 아주 계획적인 진압작전이 이루어졌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연설할 때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행된 사람들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민주노총의 이게 폭력 집회라고 합니다 허가를 다 낸 집회인데 위원장하고 지도부들을 사법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덕도 기이한 것은 한동훈이 한마디 한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지시로 이대명 오더로 민주노총과 촛불 행동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 이번 주에 있죠 이재명 법원 판사에게 압력을 늘려고 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한동훈이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부경대학에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농성학생들을 진압했는데요 100여 명 정도 아마 투입된 것 같습니다 국립부경대학에서 윤석열 퇴진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게시대를 막아버렸죠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한 10여 명이 충장 대행실 앞에 가서 농성을 했는데 그러나 학생들이 이제 하루가 농성하고 해산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밖에서 경찰들이 기다렸다가 학생들을 다 연행해버렸습니다 짐작처럼 들고서 말이죠 이 투표 행위를 막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87년에 직선재개연 우리 항쟁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교내에서 밖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교내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표를 하는 것을 막는 특히 국립부경대 외에도 부산 지역에 많은 대학에서 실시했죠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막는 독재정권 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 행가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경찰은요 과거에 전두환 시대, 박정희 시대도 그랬지만 대중들이 합류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폭력을 유발하게 만들고 그 고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고위층들에 이것은 대통령실과 국정원 이쪽에서 기획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자발적 시민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합류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뭔가 공포적이고 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행동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대중참여를 저지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제 지난주부터 윤석열의 육성 녹음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항과 뭔가 기자회견 이것을 보고서 분노한 대중들이 시청업으로 물려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면 대중들이 집회할 수 있도록 터준다거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이것을 막아서 하여튼 간에 자발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경찰, 검찰 정권의 의도된 행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주 토요일도 그랬고 이 토요일에는 사실상 조직된 대중들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 촛불 행동의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나왔는데 결국은 저들과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조직된 대중들, 자발적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저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도원 같은 이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고 경찰이 과잉 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국립부경대도 일반 학생대중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제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17년도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죠 완전히 160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0만, 200만씩에서 전국에 이 자발적 시민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은 그 명을 다하게 됐는데 문제는 민주노총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초풀 행동도 그렇고 이 자발적 시민들, 비조직된 대중들이 얼마나 집회에 나올 수 있게 환경과 공간을 만드느냐 이것이 이번 싸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국 트럼프 선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하지 말아달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트럼프하고 케미를 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트럼프의 고입주의 정책이 무엇이고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 그리고 국제정책이 무엇이고 한반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슈를 내고 그리고 워딩을 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걸 해야 되는데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서 얘기하려고요 골프 치게 될지 안 치게 될지 트럼프가 윤석열을 미국으로 부를지 안 부를지 안 부를 확률이 크죠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리고요 중화일보하고 조선일보 그리고 각종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화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글에다가 김건희의 가스라이팅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김건희가 장관급 고위직 공기관장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이미 파다하다 이게 중화일보의 난 기사입니다 대통령과 전화하는데 옆에서 김건희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한 거죠 이건 아마 최측근이 전해줬을 거예요 대통령하고 전화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옆에 김건희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용산의 참모들과 윤석열이가 공직후보 추천을 참모들이 하면 윤석열 얘기가 집에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 웃음만 나오는데요 참모진이 대통령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이튿날 뒤집어지는 것이 아주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의 김건희 라인들 이 라인들이 바로 그냥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호거와 호의한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은 완전히 낙동왕 오리알 돼 있는 행군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용산의 한 행정관인가 누가 관련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용산의 여직원이 만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백을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디올백인가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 보고돼서 다음날 이 비서실 직원은 아웃 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잘렸다 그럽니다 결국 중앙일보에서는 김건희가 버려야 산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한 윤석열이 불쌍하다 뭐 그런 측은지심이 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검은 역시 검사의 사과 대통령의 사과라는 컬럼에서 김건희를 국정농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김건희를 국정농단이라고 명시한 것은 적취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김건희를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향신문도 제목으로 이제 어떤 직원도 못하는 상황이다 제어장치 없는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에 촛불집회, 민주노총집회, 또 촛불행진집회, 그리고 촛불행동집회 민주당 집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트럼프 현상과 연결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미국 언론이 다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도 다 나중에는 해리스가 치고 올라가서 트럼프가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을까요? 대의원수가 312명인가 되죠 이런 착시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국내 정치에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는 지난번 대선도 그랬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은 미국의 엘리트층들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리버럴리스트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류사회가 아닌 거죠 미국의 비주류사회 흔히 얘기하면 미국의 민중 미국의 서민층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안 걸렸던 거죠 이들은 공화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이들은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해리스라든가 힐러리라든가 힐러리라든가 이쪽은 지금 국제주의자들입니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군산 복합체라든가 그래서 전쟁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과 패권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외계 정책을 펴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소부 지역의 국내 자본을 대변하고 있고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토필리즘하고 다른 경향성인 것이죠 토필리즘과 다른 경향성의 대중정치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트럼프가 될 수 있었던 것 압도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현상은 미국의 서민들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대중정치 대중들의 욕망과 욕망이 표현되고 기존의 민주당 중심의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중이 직접 확인하고 최고 권력자하고 만나는 정치를 미국의 백성들도 미국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세계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당 정치, 의회주의 정치가 퇴조하고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고 대중이 바로 이 권력 행사를 하려고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나타났고 트럼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국에도 여러분들 이재명 정치도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치도 국민이 직접 대중이 직접 정치하고 만나고 정치를 움직이고 우리가 정당을 움직이고 의회를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한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날 연설에서도 국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이 함께하겠다 국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얘기는 바로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대중들이 열광했죠 박수를 치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런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이런 흐름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반영하고 수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망했습니다 리버럴리스트 기득권 엘리트들이 미국의 민주당을 지배하면서 망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민주당도 완전히 다 지난 충선에서 경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성하고 성찰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주당이 망했는가 기존의 엘리트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면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미국의 민주당의 한국의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고 대중이 직접 정치를 실현하고 그 욕망을 표현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트럭 표현상이다 이런 세계적인 조류 결국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바로 국민이 바로 민주당이다 국민이 바로 이재명이다 국민이 바로 키웠나다 이런 일치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해야 이러한 거대한 대중의 흐름 세계사적인 흐름 이 부분을 쫓아갈 수 있고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의원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상을 당한 모양인데요 검찰 독재 정권의 막장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게 말기 증세거든요 여러분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 백랑기 농민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당했었죠 그것이 상당히 도화선이 됐는데 이들은 말기적 증상 전투모와 그리고 저도 나가봤습니다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다 나왔어요 여자 순경들도 다 동원됐습니다 여자 순경들도 그 무거운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대도 차고 무릎 보호대도 차고 가슴 보호대도 차고 이들은 작정하고 나온 겁니다 작정하고 나와서 하여튼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폭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계산들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유발시켜서 폭력 시위다 그래서 지금 4명을 영장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폭력 집회를 조장했다고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촛불 행동도 압수수색해서 촛불 행동 회원 명단까지 다 가져갔다고 그러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당 집회할 때는 차선의 반을 막아서 이쪽 차선에 별로 차들도 안 다녔어요 반을 막고서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사회자가 얘기하는데도 열어주지도 않고요 대중과 그리고 시위를 집회를 주도하는 층과의 분리정책 이것은 과거 독재정권 때 했던 아주 흔한 수법입니다 대학가에서 예를 들면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게 되면 주동자들만 대학 간에 상주했던 경찰들이 낚아쳐서 데려가죠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와 폭력 분위기를 조장해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도 치류탄이라든가 지랄탄까지 쌌죠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이러한 독재정권의 아주 탄압 전술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때 경찰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주동자들하고 시위 참여자들을 분리해내는 정책 이것이 그대로 썼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경찰 폴리스 라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랬는데 민주당의 행안위 의원들이 좀 약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별로 특별한 영상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가속화시킬 겁니다 이것을 집회에 많은 대중들이 나오고 그러면 100만 200만 명 나오면 이들이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100만이 몰려들기 전에 폭력을 유발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차선도 반쪽으로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자칫할 못하면 안전사고까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이 넘게 되면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100만이 넘게 되면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 전에 박원순 시장처럼 그 일대의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좀 개방하세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또 이상한 소문과 억측을 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앞으로 매주마다 집회가 열려진다고 그러고요 아마 분노한 대중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경찰이 폭력을 쓰고 폭력을 유발하고 또 이 집회의 주최자들과 일반 자발적 시민들을 불리하려고 하는 그런 가진 공작과 음해 통제를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 알죠 왜 독재정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봤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들은 우르르 몰려나와서 폭력정권 검찰 독재정권을 아예 그냥 끌고 내려올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신혜연님 우연희님 화물연대 집회도 어제 국회에서 100명이 삭발 농성을 했죠 안전 문제를 관해서 농성을 했습니다 빨간메리엘님 머리엘님 윤석열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배동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피그말려님 우연희님 또 서케이치님 신혜연님 김지우님 속상합니다 우연희님 피그말려님 유콩구독 좋아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연님 안녕하십니까 가을꽃 겨울나무님 엄마님 들어오셨네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잉무와 책무를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이 월급 받고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왜곡하고 하는 이 경찰 이 경찰의 흑역사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만 정권 때 경찰이 바로 정권의 주구였고 압재비였죠 그 다음에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사냥개가 됐었는데 그 유명한 치안본부 박정철 고문사건을 만들어낸 붙이니까 억겠다라는 이 경찰 검찰이 완전히 사냥개했던 경찰 민주화 이후에 경찰이 많이 변해서 민중의 지팡이로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권의 사냥개 정권의 완전히 주구 도구가 되어버리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은 망합니다 말기적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게 되고 더 나오실 겁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을 겁니다 허영종님 피그 세레구님 택건비님 뷰팅하신다 그러네요 뷰팅도 고맙습니다 엄마님 제가 어제도 좀 많은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다조완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최송환님 다조완님 끝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들 한 20분 전부터 저희들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트스티엘님 파이브제븐님 삼산님 윤미연님 다른 분들 제가 다 스프리트 071님 우이숭님 이은서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통장에 넣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이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유용한 뉴스 코멘트 유용한 생활 정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동일하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작과는 다른 여론조사 샘플입니다 전체에 이 CATA는 이것은 전화면접조사를 얘기합니다 밑에 ARS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는 것은 면접조사에서 34.7% ARS 조사에서는 각 진영의 정치 고 관여층들이 응답하는 비율과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임기 채우고 퇴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많이 들어오죠 27%가 밖에 안됩니다 임기 채우지 못하고 퇴임 해임 또 뭐 탄핵 그리고 어 인기 단축 개원으로 물러나라 하는 것은 ARS에서는 70.3% 전화면접조사에서는 61.4%입니다 탄핵으로는 38% 정치 고 관여층인 국민의힘 사람들이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기 전하야 11.9 13.6 인기 단축 개원 16.9 20.1 중도층에서도 72% 보수층에서도 44.1%가 임기를 조기 종료해야 된다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긍정평가 18.8% 부정평가 80.5% 여러분들 이 문제 뭐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그렇구나 그래 그래 그러면 그렇지 저거 정권 발기인데 왜 안 물러나 왜 버티는 거야 버틸 힘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테이블을 보시면서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 이에 대학과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되는 시국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4.19 혁명 때 마지막에 대학교수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4.19 혁명에 4.19 혁명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넥타이 부대들이 직장에 있는 금융가의 넥타이 부대들이 시위에 합류하면서 전두환이가 아이고 하고 골이 내립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지금 계속해서 한다는 사실은 이 정권의 이반과 이반현상과 그리고 이 정권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지표입니다 한국외국어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한양대학 숙명대 숙명여대 김건희 지금 석사 논문이죠 카톨릭대학교 전남대학 국립입니다 국립대학 교수들입니다 가천대학교 또 충남대 국립대학이죠 목포대 또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국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종식되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얘기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식인 사회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눈뜨고 못 보겠다 얘기하기도 싫다 그들이 인간이냐 이런 얘기들을 서숨없이 차적인 자리에서 합니다 헛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권력을 쥐고서 나라를 망치느냐 망치고 있느냐 이들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라 망해가는 꼴을 그래도 우리가 대학교수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가서 외쳐야 되고 학생들에게 교단에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지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다 함께 거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식인 사회가 완전히 이반된 것이고 이들은 민주당 당원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보자파들도 아니고 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문과, 경영학과, 법학과, 법대 다양한 과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자기 본인의 이름을 걸고서 연서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죠 김건희가 설치는 꼴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좌우하고 인사를 개입하고 또 윤석열의 육성노금 또 명태균의 대통령 비하 발언 이런 걸 다 들으면서 정말 수치심이 들고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과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분노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했어 야, 야, 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저 교수님 했어 강에 들어오는데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비자발적 대중들 일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윤석열은 겁을 먹을 것입니다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올해 말 내년 초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11월달에 좀 안 돼 12월달에 안 돼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같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겠다 이놈들 응징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더 분위기가 우리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된 역량 올해는 30만 이상이 된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연 2주에 서울의 집회를 봤었죠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대중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민주노총과 죄송합니다 그리고 촛불행동 민주당은 하나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로써 그 공간을 열어주고 이들이 마음 놓고 거리에 나올 수 있게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경찰에 이러한 탄압을 질타하고 그렇게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을 불러다가 지리공세를 핀 것은 아주 잘한 것이죠 아주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귀가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찰의 본연에 인문대 경찰은 지금 말이죠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총장 당신은 말이죠 헌법을 유린하고 있고 집회시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호 총장 얼마나 경찰청장 해먹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이 사람들 얘기하면 흥분만 대하고 말이죠 명태균과 윤석열이 명태균과 김건희가 무슨 딜을 했고 무슨 속닥속닥 해갖고 야 내가 너 봐줄게 구속영장 청구에도 기각될 거야 검찰에서 구속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판사가 기각시킬 거야 윤석열의 골프 정치 아 네 윤석열은 아마 골프 정치에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검찰은요 골프 많이 안 쳤다고 그러는데 8개월 만에 골프제 잡아서 연습을 연습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테른골프장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국회에서 폭로된 사실인데 테른골프장 가는데 교통신호도 막 막히고 잡아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야 내가 골프 치러 간다 국민들아 비켜라 이네들 바쁘니? 난 골프 치러 가느라고 티업 시간 마치려고 바빠 이 검찰 재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모여서 말이죠 골프장에 모여서 골프 치면서 걸으시면서 워킹하시면서 야 요즘 말이야 이재명 이거 어때 말이야 어? 김 검사 이재명 좀 옮아낼 수 있는 제명 또 없어? 총장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요즘에 어? 꿀꿀꿀꿀 나이스샷 오비났네 지네들끼리 야 타당 오늘은 10만원씩 할까? 옆에 있던 기업가 아 제가 100만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돈 벌고 가십시오 끝나고 나서 폭탄죽 먹고 술 먹고 김 기사 이제 차 내놔 우리 좋은 데 가지 같이 함께 이거예요 바로 이 이 골프 정치 골프 접대 정치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즘에도 골프 한번 칠려면 물론 많이 대중화 됐습니다만 시간도 뺏겨야 되고 돈도 꽤 듭니다 윤석열은 태능 골프장을 이용합니다 군 골프장 군 독수권자니까 이용하는 건가요? 지난 2일 날 대규모 시기 지피 때 태능 골프장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윤석열 김건희도 같이 나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에 부천의 대형 화재 공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검사 시절부터 이런 상층 기득권층들이 네트워크를 맺는 수단 이것이 바로 골프입니다 이들은 골프를 치면서 자기네들 기득권 카르테를 유지하고 또 처음 소개도 받아요 그래 이번에 임명된 윤 검사입니다 그래 자네 내가 잘 키워줄게 중숙 과장까지 올라가 대금 가고 싶어? 그래 열심히 해봐 한번 윤석열은 골프만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골프를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골프 연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만나서 트럼프가 골프를 쳐줄까요? 그 바쁜 사람이 미국으로 불러야 되는데 윤석열의 골프 정치 아 네 윤석열은 아마 골프 정치에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검찰은요 골프 많이 안 쳤다고 그러는데 8개월 만에 골프제 잡아서 연습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테른 골프장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국회에서 폭로된 사실인데 테른 골프장 가는데 교통신호도 막 막히고 잡아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야 내가 골프 치러 간다 국민들아 비켜라 얘네들 바쁘니? 난 골프 치러 가느라고 티업 시간 마치려고 바빠 이 검찰, 재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모여서 말이죠 골프장에 모여서 골프 치면서 걸으시면서 워킹하시면서 야 요즘 말이야 이재명 이거 어때 말이야 김검사 이재명 좀 옮아낼 수 있는 재명 또 없어? 총장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요즘에 꿀꿀꿀꿀 나이스샷 오비났네 지네들끼리 야 타당 오늘은 10만원씩 할까? 옆에 있던 기업가 제가 100만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돈 벌고 가십시오 끝나고 나서 폭탄죽 먹고 식먹고 김기사 차 내놔 우리 좋은데 같이 같이 함께 이거예요 바로 이 골프 정치 골프 접대 정치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즘에도 골프 한번 칠려면 물론 많이 대중화됐습니다만 시간도 뺏겨야 되고 돈도 꽤 듭니다 윤석열은 태능골프장을 이용합니다 군골프장 군 독수권자니까 이용하는 건가요? 지난 2일날 대규모 식립 때 태능골프장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윤석열 김건희도 같이 나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에 부천의 대형화재 공군골프장을 이용했다 검사 시절부터 이런 상층 기득권층들이 네트워크를 맺는 수단 이것이 바로 골프입니다 이들은 골프를 치면서 자기네들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고 또 처음 소개도 받아요 어 그래 어 이번에 임명된 윤 검사입니다 어 그래 자네 내가 잘 키워줄게 중숙과장까지 올라가 대군 가고 싶어? 그래 열심히 해봐 한번 윤석열은 골프만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골프를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골프 연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만나서 트럼프가 골프를 쳐줄까요? 그 바쁜 사람이 미국으로 불러야 되는데 네 이 윤석열의 골프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이 거짓말 막 했어요 트럼프하고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골프 연습했다라는데 이게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거짓말이 나돌았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10월 12일 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도발한다 그 전날 북한 외무성에서 중대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또 무인기를 보내면 그 다음 좌실하지 않겠다 그런데 윤석열은 다음 날 골프 나들이를 갔습니다 테른 골프장을 갔습니다 이날 10월 12일 날 테른 골프장에 그 뭡니까 현역 장성들 현역 군인들의 골프 북킹은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 사람만 한 사람이 아니죠 게임을 했다 그러니까 네 명이 갔겠죠 누구하고 같이 갔는지 김건희하고 같이 갔는지 누구하고 같이 갔는지 한 팀이 18월까지 다 돌았다고 합니다 군 통수권자가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은 다 골프를 안 하고 비상 상황에 돌입했는데 10월 12일 또 11월 2일 날 11월 9일 날 수시로 골프장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자 트럼프 회동에 의해서 8년 만에 골프를 쳤다 그러는데 완전히 순 거짓말이죠 트럼프 당선은 6일이었습니다 2일 날 왜 갔어요 12일 날 왜 갔어요 골프 애교한다 아벨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푸들견이었죠 당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하고의 통화도 상당히 일방적이고 과장되어 있고 즉흥 보여주기 싫어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외신 기자가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 당선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만나본 국가 정상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럽에 근심이 많고 아시아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가 많다 솔직한 건지 바본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대체 이 얘기가 외신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외신에 보도되었을 테고 트럼프 행정부 사람이 다 읽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놓고서 전화 오니깐 뭐 한미동맹이 어쩌구 케미가 잘 맞는다 트럼프하고 만남을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셔야겠습니까 갈수록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최악의 대통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그냥 쫓아다니면 됐지만 트럼프는 전혀 그렇지 않죠 바이든하고 노선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고요 한동훈 명의의 윤석열 비방글이 올라오자 이것을 신의한설한 유튜브에서 폭로했는데요 윤석열, 김건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댓글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뭐 여덟 명이나 되었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건 동명이인이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여덟 명이나 되는지 당원으로 또 가족 이름도 수백 개나 계시다고 합니다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당부 감사하자 수세 의뢰하자 장해찬이가 들고 나왔습니다 또 보수 유튜브에서는 여름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자는 거죠 한동훈을 쫓아내자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신륜에서는 한동훈 몰아내기 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직권자당 대표가 그동안에 입장이 바뀌어 왔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특검법 전혀 받지도 않겠다고 떠돌아내던 한동훈 뭔가 걸린 게 있었던 건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잘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민주노총 조합원들 폭력을 걸어와서 싸움을 했었죠 경찰이 우려가 다 수집됐기 때문에 일정한 죽어와 도망할 우려가 없다 하여튼 국회의원 갈비뼈 불어뜨린 정권입니다 경찰의 의도된 강제 진압 한창민 의원이 인대가 나가고 갈비야가 손상됐다고 그러죠 조지호 경찰청장은 끝까지 인정 안 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 용기 있는 유튜버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이것이 MBC 뉴스 라든가 각 대안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오늘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2.0%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2년 반 동안의 경제는요 출범 첫 회에는 2.7% 2023년에는 또 떨어지고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치솟는 금리물가, 내수부진, 또 정부가 내수부양의 소극적인 것이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가 지출을 안 한 거죠 올해 경제성장률도 2.5%에서 2.2%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0.1% 하향 조정률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두 표 좀 보여주세요 주요기간 한국경제성장률 그거 말고요 주요기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그래갖고 나왔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IMF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기구 OECD 한국은행 내려가도 뭐 대책이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자회견 때 잘된다고 그랬죠 아주 국민은 진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재판에서 유죄만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자기 뜻대로 안 됐죠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잘못하면 북미 관계에 의해서 패싱 당할 우려까지 있고요 그렇게 윤석열이가 미워하고 적대지했던 러시아가 러시아의 푸틴과 윤석열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은 따라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경제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전국 소매 판매가 10분기가 연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시청하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100만명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100만명이라 그러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 이웃아저씨, 삼촌, 고모 다 해당되는 것 자영업자들 살기 어려운 나라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또 부동산과 주식부자에 대해서는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지난해 세수가 56조원 턴크 났죠 올해도 현재 30조원입니다 근데 뭐 생각이 없어요 일서를 하면 한국은에서 갖고 있는 돈이라도 좀 내놔라 막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국은의 이창용 총재가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R&D에서는 13%나 감소했죠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분야의 국민의 71%가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 지난주의 17%도 1위는 김건이지만 2위는 경제, 민생입니다 김건이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민생은 엉망이고 골프나 즐기러 다니고 있고 골프 나들이만 하고 있다 또 티업시간이 보니까 노컷뉴스 보도였던 12시 53분 점심 먹고 바로 달려온 거예요 교통신호원 받고 비상상황이라서 현역군인들은 다 골프 취소했는데 대통령만 군 통숙고자 하는 사람이 민생경제는 엉망입니다 부자감세,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지출은 줄이고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 상위 20%는 늘어난 반면에 하위 20%는 줄어들었습니다 주택가격에서도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매 판매액 지수 10분기가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서비스 생산 증가도 1% 14분기기만의 최저입니다 소비 판매액, 상품 소비를 나타낸 지표들 특히 전문 소매점, 슈퍼마켓, 좌파점 등의 판매가 부진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불안하시죠 이 중에서 범죄 때문에 불안하다는 층들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경제 위험입니다 경제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특히 50대가 경제적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50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30, 40대는 취업난에다가 장여 양육비가 부담합니다 경제 위험이 2년 전보다 3.2%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실 아시나요?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서 경제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지금 정치 문제 정치는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울증 증세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경제는, 특히 가계 경제가 위험이죠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대출이자 자, 가처분 소득도 상당히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 위험이, 위험이 한국 사회를 파고드는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서울대학에서 윤석열이가 서울대 나온 모양이죠?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윤석열 퇴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윤석열,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다 보도드린 바와 같이 북영대학 경찰에 200명이 투입됐고 학생 10명이 연행됐습니다 경남대학 학생 게시판 윤석열 퇴진 대자보 올렸는데 강제 철거 당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학교 당국에서 경남대학의 윤석열 퇴진 대자보가 강제 철거 당하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학교 당국에 총장이 다 지시한 거죠 이런 일은 총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남대 총장 누군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창원대학 명태균은 선배 명태균은 창원대학 나온 모양이죠 학교의 수치다 윤석열 퇴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 내용이 아주 내용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이 있을 텐데 윤석열 퇴진을 원한다면 누구나 대자보를 붙여주세요 행동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창원대학 서울대학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다 조금 전에 유튜브 동영상 틀어드렸습니다 경남지역 대학생 1207명이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삶 청년대학생님의 삶이 외면당하고 있다 무시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꿔내자 이게 이 관련 사진입니다 부산지역 대학가에 윤석열 퇴진 투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에 이어서 경성대, 부산외국어대, 동화대, 동의대, 동서대, 신라대 그런데 다 맞고 있죠 특히 부경대학은 경찰 200명이 투입돼서 용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학교당국의 방해공작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고 이건 정치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에서는 유신 때부터 있었던 학칙을 내세워서 대학당국이 정치기본권인 투표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외국어대학을 시작해서 한양대학, 충남대학, 국립목포대학, 국립전남대, 인천대, 가천대 등 전국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또 대학생들의 퇴진투표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열기는 확산될 것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재명 지지자들, 민주노총 또 촛불행동 백사함들만 시위에 나가서거나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학의 지식인 사회, 학생사회에서도 도저히 못 보고 있다 윤석열의 행태를 끌어내려야 된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퇴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퇴진 국민투표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열기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부경대사 사태라든가 그리고 지금 전국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골프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골프장, 군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군인들일 텐데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골프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찍혔죠 골프장 들어가는 게 노컷뉴스한테 그랬더니 트럼프하고 만나서 케미를 마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한다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8월부터 했었고요 점쟁이가 이번에 트럼프가 돼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해 그랬는 건가요? 참나 매주마다 카트 몰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잔디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카트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냥 몰고 들어간대요 잔디 상하거든요 잔디 갖고기 위해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냥 카트 몰고 간에입니다 참 이래서 제보들이 잇따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고 그래도 못 살겠다 경제 때문에 윤석열이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엉망이죠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세계의 증시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외에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왕따 당한 지 꽤 됐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주가 장난치니까 그 주가 주식시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작전 세력들이 있으니까 동해 석유 개발한다 또 오르고 참부토건 우크라이나 간다 그러니까 왕창 오르고 한국의 주식시장 세계 글로벌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환율도 비상이죠 1400원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야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요 국내 물가도 뛰게 됩니다 막을 생각은 안 해요 도대체 대책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기재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타나서 한국 경제 잘 되고 있다 기가 막히다 뭐 성과가 어떻다 떠들어댔거든요 자자찬 이거 김건희가 적어줬나요?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경제 관료예요 수출이 비상입니다 수출은 또 마이너스 성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장은 더 떨어져서 성장률은 2.0%까지 기록할 전망입니다 세수는 부족하죠 부자감사해서 30조나 부족하다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정부는 홍보하기에 급급합니다 거짓말 정부가 돼가고 있습니다 유성열 정부에 있는 관료들 기억하세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 민주당이 심판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결심한 1심 선거인데요 오늘은 오늘은 누군지 아시죠? 김혜경 씨가 김혜경 여사가 오늘 1심 선거입니다 10만 4천원 김건희는 23억 23억뿐만이 아니죠 그때 김건희 문제가 터졌을 때 대선 때 이 언론에서 검찰하고 짜고 김혜경 씨가 대단한 것처럼 법화를 다 법화를 난도전한 것처럼 보도해왔고 굉장히 상황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결국 드디어 1심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한 달 동안 명태균이라는 사람 때문에 헷갈려야 합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입 이 사람의 언론 이것이 오직 모든 언론이 명태균 명태균 명태균입니다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 김영선하고 어떻게 했는지 김건희하고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하고 어떻게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윤석열이가 전화 받고서 취임을 시키지 않나 당에서 말을 안 들어 김영선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딱 기회 남아요 이 본질은 뭡니까? 명태균의 본질 김건희하고 밀당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유린한 이게 본질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검찰 수사하면 끝나요 김건희 집에 가고 윤석열 내려오고 그러면 깨끗이 해결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막아보려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언론을 이용해서 매일 이용해서 그걸 갖고서 김건희하고 딜을 했죠 그러면서 대국민 사기 파티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결국 김건희가 무슨 수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는 명태균이 이제는 명태균을 제압한 것 같습니다 달라졌어요 500만원 줬다 그러는데 그간에 5억 주면 안 되나? 모르죠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입막을 했는지 명태균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명태균의 변호사라고 하는 김서영 변호사 이준석한테 다 밀어버립니다 이준석과 김종인 탓이다 뭐 짠 시나리오 같은데 공천계의 여론조작 국가기물 누출 또 국가산업을 사적으로 활용한 문제 이준석, 김종인, 윤상현, 오세훈, 박안수, 윤액관들 다 같은 공범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사태는 윤석열 부부와 정권 담당자들이 벌인 검은 거래의 현장이다 그렇게 제가 오늘 정의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명택이라는 점쟁이하고 같이 함께 모수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정당입니까? 이 사람들이 야발꾼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양아치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정당보조금을 왜 가져갑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가 국민의힘의 정당보조금으로 갈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이 독재의 망령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집단입니다 2016년도에 촛불로 망하고 촛불로 없어졌어야 할 정당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용병으로 끌어들여서 살아났습니다 목숨을 이어간 것이죠 이 국민의힘의 전신은 박정희 때의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때의 민정당입니다 군부 정권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유사 독재 정권 그리고 이제는 검찰 독재 정권으로 연명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고려를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부패, 기득권, 카르텔 구성원들이 우글우글우글 그리는 게 이번에 명태균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폼 잡던 김종인 아저씨, 할아버지 이준석 이들이 다 얼마나 그 부정부패와 그 속에서 공천을 받고 공천을 거래하고 정당을 움직였고 언론을 이용해 먹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를 버리고 국민을 사기쳤다는 것이 윤석열, 김건희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이들은 이들을 정리하고 이번에 우리가 제2의 촛불항쟁에서 정치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윤석열 하나만 퇴출시킨다고 나라가 편안해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나중에 탄핵되고 무너지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몰고 자기들 쏙 빠져나가면서 또 그 부패정당 기득권 카르텔 정당 국민의힘을 생존시켜 나갈 겁니다 뭔 수를 쓰겠죠 조중동과 같이 자신들의 연명화로 될 것입니다 자 내일 오늘 김혜경 여사의 김혜경 씨의 재판이 있고요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공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공판을 앞두고서 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가요? 지지 정당별 착오 스트레이트 뉴스 거죠 스트레이트 민주당 지지자대 79% 국민의힘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대권주자 적합도 46.9%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은 17%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원 CNI하고 매 2주마다 벌이는 2천명 샘플의 여론조사죠 이재명 대표는 2주 전보다 1.9%가 상승했습니다 과반에 근접하고 있죠 한동훈은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기 유력 대주자를 말도 안 되는 범죄 혐의로 10년 전에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을 그걸 유죄를 때린다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법원이 아니죠 타르텔의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기 우리나라를 책임질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이재명을 유죄를 때린다 그래서 선거에 못 나오게 한다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다 선거 공판이 내일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다 더 결집합니다 국민의 과반 가까이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 공소 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은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전 지역 7개 권역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한 동원을 4배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 중도층도 중도층도 이재명에 대해서 49.1%의 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방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이 기소한 걸 모릅니까? 국민의 50%가 내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사 한 명에게 맡겨야 되는지 더 안타깝습니다 이 사법 시스템 사법 관행 사법 시스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분노를 우리 대중의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역사의 함성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학 교수들 시국 선언이 놀랍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현상이에요 어디서 봤을 때요? 윤석열 정부에서 봤을 때 한국외대 시작했죠 한양대, 인천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가천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수 226명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다가 이 대자보도 붙였어요 학생들이 다 보겠죠 공주대학도 멀리 제주도에서 또 불경에 부산 울산 경남에 29개 대학 교수들 연구자 600명이 서명하면서 퇴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명입니다 대학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이들이 막으려고 하는 대학까지 퇴진 투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옮겨와야 됩니다 부경대 등 부산 지역 7개 대학에 이어서 경북대학도 퇴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자보를 크게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사진 보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입니다 경북대학에 경북대학에 붙여있는 사진입니다 경북대학 당국은 이건 뜯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학에서 대학 당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지시와 오다가 내려왔는지 하여튼 이 게시물과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당국대학 윤석열 레드카드 나가라 게시물 색출작업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참 나와 뭔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국대 대학본부 무엇을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창원대학 명태균계에도 비판하는 대자보 10여 개를 하루 만에 강제 철거했다고 명태균이가 창원대학에 1억을 후원한다 그랬는데 한 2천만 원 핫대가 그래요 대학 본부에서는 명태균 2천만 원 돈 준 선배 그러니까 이 대자보 있으면 다 없애버려 그런 모양이죠 창원대학 교수들도 지금 시국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면 부경대학 퇴진투표소 설치했다가 경찰 200명이 몰려들어왔고 학생들을 개같이 끌고 나갔죠 학교 현장이 민주주의 파괴 현장이 되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봐 한번 어떻게 되나 끝이 전두환이 어떻게 됐니 박정희가 어떻게 됐어 학생들 탄압하고 민주주의 파괴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를 모르니 잘 반말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은 나라와 국민을 여태까지 구해왔습니다 3.1운동 때도 앞장섰던 애국 학생들 일제강점기의 광주 학생운동 신의주 학생운동의 골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4.19혁명은 185명의 학생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독재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하와이로 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허정과도내각이 봐준거죠 하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미국하고 70년대의 유신방 반대투쟁 주요 대학들이 다 일근하죠 감옥에 보내도 군대에 강제로 보내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정의와 용기 북제정권과 싸웠습니다 79년 부마항쟁도 PK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PK지역에서 일어난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요? 윤석열 집단이 부산대 마산대 학생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80년 광주항쟁도 계엄령 떨어졌을 때 전남대 학생들이 시작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같이 가세했습니다 80년대 반독재투쟁도 마찬가지였죠 박종철, 이한열 열사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이 궐기하고 전두환과 싸우면서 그것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넥타이 부대 온 국민이 같이 했습니다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윤석열 집단은 기억하지 못하겠죠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경찰, 권력의 추구였던 경찰 민주화 이후에 민중의 지팡이로 재탄생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권력의 추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찰이요 다시 또 오역과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경찰 지도부들 오직 승진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남대문 경찰서장 지난주 경찰청장 조기호 당신들의 미래가 제 눈앞에는 보입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경찰이 나중에 자기 희생하고 선도적 투쟁을 했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그 역사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서서히 불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확 붙어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날 집회에서 특히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의 90%가 중무장했다고 합니다 올해 최대 기호인데요 경찰이 전국에서 129개 부대가 동원됐는데 113개 부대가 중무장했습니다 완전 시위 진압용이죠 그 여자 순경들도 다 헬멧 쓰고 완전히 방탄보 같은 거 있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 시위 진압용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집회를 한다고 하면 보호하고 말이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찰의 역할이고 경찰의 임문데 이들은 진압하기 위해선 나온 겁니다 위에서 지시를 내렸겠죠 용산에서 지시를 내렸을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왔을 때 막 툭툭 건드려와서 못 들어가게 하고 폭력을 유발시키고 폭력 집회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충돌하고 진압하는 이 시나리오를 짰을 겁니다 다행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방어적 행태만 보였기 때문에 영장도 기각이 되고요 반면에 여의도에서 열렸던 같은 시간에 항노총 집회에서는 무장경찰이 없었습니다 집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다고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의 골프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윤석열의 골프놀이 그런데 또 그 윤석열이 몇 월 며칠 날 티업을 하고 언제 들어가고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하는 날 군 장성들과 장병들은 골프 못 치게 하고 자기만 혼자 나가서 골프 친 거 이거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모르거든요 내부에서 군 관계자들이 언론에 다 제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색출 작업에 혈안이 돼 있다고 누가 도대체 한 거야 누가 제가 이렇게 봐도 태능 골프장만 제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골프장에서도 제보가 막 이루어졌습니다 기분 나쁜 거죠 더러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군 장성들 장병들이 이제 체력 단련이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못 치게 하고 군 토크수권자라는 사람이 와서 예약된 거 다 빼고 완전히 황제 골프 치고 말이죠 이거 진짜 뭐냐 하면서 거기 관련자들이 태능 골프장에는 다 군들이 있죠 다 제보한 겁니다 뭐 계엄령 때리겠다고요? 때리면 뭐 처음에 지시는 받겠죠 한가한 골프 놀이하는데 윤석열 군 관련자들이 화가 나서 제보했다는 것이 언론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검찰에게 골프는 말이죠 주말에 접대받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실컷 술 먹고 놀러다니고 이제는 골프가 체력이다 체력 훈련이다 아니면 스포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내부 잔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골프를 통해서 재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골프를 통해서 자신들의 로비와 네트워크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골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스포스러스의 골프 는 이들에게는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명태균과 명태균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은 명태균은 주가 조작단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거기에 또 김건희라는 이름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창원에 두산 애너빌리어티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틀 전에 명태균이 알아요 그러면서 강혜경 씨한테 야 주식이 오를 거야 주식 사나 이게 정부 받은 거죠 자신도 주식 샀을 것이고 주변에다가 막 폼 잡았겠죠 주식 사나 주가 조작입니다 실제 상승했다고 그러죠 또 2022년 7월에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현대중공업 방문하는 것을 6일 전에 알아서 주변에다가 현대중공업 주식 사세요 사세요 그러니까 2.46%의 주가가 2.46%의 주가가 상승했다 범죄공동체들이 같이 놀았던 거예요 어제 명태균이 구속영장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이준석은 이준석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어디 브라질인가 어디 가서 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준석이가 일성을 터뜨렸습니다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지방선거 공천에 직접 지시내려고 관여했다 이게 폭로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 보궐선거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그것도 직접 지시내렸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최근에 명태균 사태를 그 마치 이준석이가 그 주범인 것처럼 그 육성노원도 바로 이준석이다 이러한 몰아세우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야 이러다가 내가 구속되는 거 아니냐 또 희생양으로 나한테 모는구나 뭐 관여도 실질이 있었고 그 당시에 당 대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방선거 공천개입 얘기를 폭로한 겁니다 갑자기요 자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장이 커지자 또 한마디 했어요 이게 죄가 될 만한 건지 모르겠다 치고 빠지는 거죠 협상하는 거죠 딜하는 겁니다 나 건드리지 말아라 명태균도 마찬가지죠 한 석 달 가까이 연인 폭로전을 했는데 구속 안 당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속영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기자들에게 저 위에서는 이틀 막 들어가라는 얘기 확 다 불어버릴까 뭐 저희 추정에 따르면 약속한 대로 뭐 선거 유회를 하던 집행 유회라 아니면 내가 더 큰 거 터트리겠다 뭐 그런 거죠 불안한 거죠 김건희의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 범죄 연료 우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는 빠져나가는 거죠 언론에서는 명태균이 무슨 얘기했을까 이준석이 무슨 얘기했을까 그냥 특종이라고 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우 저거 뭐야 무슨 얘기 나오나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청개입 여론조작 범죄에 같이 연료된 문제 국가기밀 누출 이런 부분들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믿어보자 유심판사 전두환 때의 판사들 그 이후에도 판사들 물론 양심적이고 정직한 판사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판사들 권력형 권력종석형 판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수원지법 11부의 신진우 판사죠 한국의 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인데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검찰의 협박 속에서 판사들이 자기 소신과 정의 진짜 법리대로 판단할지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믿어보자 판사 다시 한번 보자 판사 그런 처지가 좀 우리는 안타깝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기소당하고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대통령이 되는 부분에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왜냐고요 국민이 선출한 거니까 그게 더 상위 개념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 국민의 생각 민신보다 위에 있는 형태로서 법치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전무죄를 국민들에게 행포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식비 7만 8천 원 자기 그거 빼면요 150만 원을 별금 내렸습니다 다들 과다하다 그러죠 사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이 무관하다는 배 씨가 하는 줄 몰랐다는 녹취록까지 법정에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뭐 사전에 공모는 안 했다 할지라도 묵인한 것이다 묵인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내려서 그것도 150만 원을 내렸습니다 자기까지 포함한 식사비는 10만 4천 원인가 10만 5천 원인데 150만 원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무슨 선거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나요 기소 성립도 안 되고 공소 유지도 안 되는 내용인데 재판부는 뭐에 휘둘렸는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의 손 들어준 케이스가 이거 하나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 재판이 되는 것이고 정치 보복성 수사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누가요? 판사가요 하여튼 김혜경 여사의 이번 수사는 압수수색이 110회인가 눈뜨고 정치 판결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당에 마녀사당에 가담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10년 이상 동안 일제강점화에서 성노예 취급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 그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활동가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없었다 그러면 위안부 문제는요 국내의 공론화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론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친일파들은 문장 싫어하죠 윤미향 의원에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때렸었죠 근데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2심의 확정을 2심의 원심을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례 조의금을 모은 것도 사회상비에 맞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사님들 3만원도 안 되는 할머니 간식비를 무더기로 횡령했다 유죄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단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 오류를 갖고서 징역 1년 6개월을 때린 검찰의 사법살인에 동조하는 대법원이 되버린 것입니다 뭐 사례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입니다 2 4 5 9 10 10 10 10 11 11 12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